KNTV의 고란 노미나상 하나 둘 셋 투 더 웨이긴 앤 쓰리 고니치와 엔시티드림댄스 퍼지니어의 아이돌 바사스 아이돌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측 선배님과 예성 선배님이 하시는 방송이어서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미션 클리어에 도전하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저희들 엔시티드림의 매력도 가득 담았습니다 KNTV의 고란 고단사이네